X-Men 선수 분들 준비하시나요? 발판 위의 파기에 올라가시면서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의 최고 싱터치 저 사람들도 제작진대요 L-M-O-O-W-E-T 이제부터 한결같이 고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렵습니다 모든 공부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어렵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? 그러면 8강전 첫번째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번째 곡입니다. 카운트 들어갑니다. 셋, 둘, 하나, 펑! 금방수 부탁드립니다. qual Technique Ooo wolf 학생분 도실보ipl Boost 양쪽 파기 거리신 built-in 념 IDE 도말로 절은 bi 지금 바로 바로 전세상한 고객들 앞으로 마주시기 바랍니다. 쉬는 구간이었어요. 방문자는 0.6초만에 7개를 밟으신 겁니다. 점점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. 이곳은 이곳에서 공항을 만나면 바로 이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. 우리 코코치도 공항을 하시겠습니다. 웬일이야? 8강전은 총 2곡으로 진행하게 되면 2곡의 합산이 높은 사람이 4강전으로 진출하게 됩니다. 고마워 합산! 나온다!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. 항공도 진행하시기 때문에 아직 0전의 기회가 남아있습니다. 오! S야! 어디가 점수하다고? 육자야! 아니에요.